정의도 분명하지 않은 엄마표 영어를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마음가짐이 필요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잠깐 생각해 보셨을 질문을 다시 짚어볼까요? 어떠한 것이 엄마표 영어라고 생각되셨나요? 단정지어 말하기 쉽지 않았다면 두 번째 나는 엄마표 영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이 질문에 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첫 질문에 대한 답으로 떠오를 만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첫째, 취학 전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집에서 즐겁게 영어를 놀이로 접하는 것이 엄마표 영어라 생각할 수도 있지요. 이때 필요한 줄임말 엄가다를 최근에 알게 되었네요. 엄마의 노가다가 만만치 않은 시기라서 나은 표현이라 하더군요. 공감합니다. 둘째, 초등 입학 후 본격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함에 그렇다 하더라도 영화 사교육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이 초등 영어만큼은 엄마가 책임진다. 열심히 먼저 공부해서 도움 주시는 것이 엄마표 영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대안으로 선택했지만 언제든 다시 사교육으로 획이 가능하다 생각해서 엄마표 영어에서 좋다는 방법에 주변만 걷돌며 살짝 발걸치고 있는 것이 엄마표 영어라 생각될 수도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기에는 힘이 드는 부분들, 나눔이 활발한 커뮤니티들을 통해 누군가 일반화시켜 짜놓은 계획과 커리큘럼 등을 사교육 없이 집에서 열심히 따라하는 것을 엄마표 영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엄마표 영어에 대한 정의를 물어봤을 때 이것이 바로 엄마표 영어다. 간단히 정리되지 않으니 여기저기에 엄마표 영어를 가져다 붙이는 것을 탓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궁금한 것이 취학 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 수년을 엄마표를 지향하며 멋진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의 다음 이야기인데 제대로 엄마표 영어에 몰입할 시기에 아이들 경험은 찾기 쉽지 않았고 대부분이 취학 전 또는 초등 저학년에 국한된 경험들만 넘쳐났습니다. 설마 상당한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이 길에서 성장의 기쁨도 맛보았을 그들이 제대로에 빠지지 못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교육으로 회개한 건 아닌지 안타까웠지요. 누리 보듬이 생각하는 본격적인 엄마표 영어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강연장에서 함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요. 이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블로그와 책, 두 매체를 통해서 지난 실천 기록들에 풀어놓았듯이 우리는 어설프게 걸쳐서가 아니고 엄마표 영어에 몰빵한 경우입니다. 너무 간절해서 타협하거나 버릴 수 없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영어를 학문이 아니고 평생 함께하는 도구로 만들자. 방법은 엄마표다. 이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힘들지만 견뎌내며 오롯이 쏟아부었던 긴 시간 배신 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을 믿었었고 돌려받았습니다. 2017년 3월 대전도서관 휴먼북 첫 모임에서 인연다운 한 분이 하셨던 말이 떠오릅니다. 책 줄관이 논의되기도 전에 도서관에 강연료도 없는 재능기부 봉사로 이 일을 선택한 이유가 우리가 지나온 길이 반디나 반디 엄마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모두에게 통하는 길이라는 확실한 데이터를 얻고 싶어서 아니냐는 뜻밖의 질문을 받았었지요. 그때는 그 말이 막연하게 맞는 것 같다 생각했는데 봉사가 3년 사이에 들어서며 이제 맞는 말이었구나 인정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능력, 그 능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 놓쳐도 그만인 시기가 아니라 놓치면 커다란 후회로 남을 그 시기 꽉 붙잡고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성장이 확인되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해서지요. 제대로 엄마표 영어가 욕심이 난다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말 욕심이 난다면 영어를 공부하기보다 제대로 엄마표 영어의 전체 흐름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들여다보고 공부해볼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아니, 더 확실하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전체 흐름을 제대로 공부해보니 시작부터 목표 지점까지 우리만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려놓은 그림대로 절대 녹록하게 잘 진행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지요. 수시로 수정하고 보완하며 다져나가는 실천에 있어서는 물러설 곳이 없다 생각하는 배수의 진을 쳐놔야 했습니다. 언제든 돌아갈 곳, 사교육이 있다 생각했다면 수시로 도망가고 싶었을 것이고 결국 벗어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상 배수의 진을 치고 엄마표 영어에 몰빵할 수 있는 시기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딱 초등학교 6년입니다. 그 황금기를 이도저도 아니게 보내고 난 뒤 우리 의지로는 어찌해볼 수 없이 딱 한 가지만 바라보고 휘둘리고 끌려다녀야 하는 시간을 견뎌야 하지요. 그 끝에서 무사히 대입을 치른다 해도 영어와 무관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다면 전공의 3배 이상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다시 시작해야 하는 영어랍니다. 2, 3년에 한 번씩 유사한 내용이 기사화되고 있지요. 그건 아닐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왜 제가 더 간절해지는 것일까요? 이상 누리부듬의 연마표 영어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